2020년 11월 SM엔터테인먼트에서 공개한 4세대 걸그룹 에스파 가상세계의 아바타 멤버가 공존한다는 세계관으로 데뷔부터 핫 이슈 됐죠 이들 중에 2번 순위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혹시 아바타 멤버인가요? 궁금해 미치겠어? 자 바로 이분과 스틱크가 연결되어 있다는 분이죠 덕지우주가 상속한심 뒤흔든 유재인간 5위는 광야의 요정 에스파 윈터님이 차지했습니다 윈터 무대 위에서 넘버원 걸크러쉬지만 무대만 내려오면 그저 장맘 겨울이 여러분 못봐서 그렇지 윈터 애교 진짜 대박이에요 저 애교 없어요 애교 없는 겨울이 모음집 보시죠 광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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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마치 백설공주 현실판처럼 백옥 같은 피부와 까맣고 동그란 눈망울까지 분명 전생에 마이티즈였을 것이라는 게 학계의 정설 닮았다 귀엽다 여러분들 이런 강아지 키우세요 이렇게 귀여운 윈터님이 유재인간이라 불리는 이유가 뭘까요? 이 사진과 같은 이유라는데요 혹시 귀여운 눈웃음인가요? 윈터님의 첫 번째 입덕 모먼트는 바로 사진을 한 컷으로 사로잡은 썸네일 장인 그 죄를 널리 알린 건 바로 이 영상이었습니다 가드 비티에 스텝백으로 활동하던 당시 이를 봐요 만두지캠 현재 조회수는 무려 1349만 회 띵동 만두 배달 왔어요 귀여워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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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키 띵동 만두 forever